안녕하세요. 샘이 진영입니다. 책 봐요? 오케이, 고!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. 이거 위에 있고 아래 있고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. 다시 보인다. 그러니까 완전 매력있어. 상처를 보지 못하더라도 살갗으로 느낄 수 있도록. 야, 저런 형! 너 몇 살이냐? 깜짝 놀랐어. 야, 너 눈 짓으면 어떡해. 라이프엔서테인먼트 TV 말씀드린 책상 어깨ых 하나님의 성경이